사건에 이면을 읽고 뉴스에 맥을 짚는 방송 시사인 팟캐스트 시사인싸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시사인 팟캐스트 시사인싸 진행을 맡은 시사인 독자 대표 최강기입니다.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요즘 아주 어수선한데요. 오늘 세 분은 또 어떤 이야기를 어떤 뉴스를 들고 오셨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외로워도 슬퍼도 나는 일어날래. 아침마다 뉴스를 브리핑하는 뉴스마녀 김은지 기자 함께해 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마녀답게 해요. 시사인의 패션 리더. 목소리는 고음 리더. 시사인 팟캐스트를 도맡아하는 시사인 팟캐스트의 마타리 윤원선 온라인 에디터도 함께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굉장히 의상이 주객이 전도되고 있어요. 저 지금 되게 부담스러워요. 이런 시사인의 패션 리더 이런 거. 날개 같은 팔. 실제로 구매. 실제로 구매. 제가 이제 이런 식으로 계속할 거면 제가 회사에다가 옷값을 지금 청구해볼 생각입니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늘 모르시죠. 사실 저는 메이크업과 의상은 출연 후에 비례해요. 제가 이렇게 다닌다라는 것을 어떤 상태인지 짐작하시려면 있을 것 같은데요. 땡땡스틱을. 캔디 기자였다가 삐삐 기자였다가 키다리 기자였다가 별명 부자 김현희 기자도 함께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현희입니다. 이렇게 별명이 계속 늘어나는데 이 중에 가장 마음에 드는 별명은 어떤가요? 아직 없어요. 좀 더 받아봐야 될 것 같아요. 자녀방이에요. 바로 마음에 드는 거 없다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막 깔깔깔깔 웃고 있는데 차영석 팀장한테 지적당했잖아요. 웃음소리가 너무 크다고 녹음하면 웃음을 금지당한 기자 김현희. 웃지 말라고. 웃음을 참고 있는 기자 김현희 기자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부 시작할 텐데요. 이번 주 시사인에 실린 기사를 기자들이 이제 직접 추천하는 뉴스 픽 시간입니다. 시사인에 또 어떤 뉴스가 실렸는지 궁금하시죠? 오늘 김은지 기자가 먼저 첫 번째 소식 준비했습니다. 요즘 이제 모든 뉴스를 장악하고 있는 가장 뜨거운 게 바로 이제 여의도발 뉴스 아니겠습니까? 이 선거제 개혁안과 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등 3개 안건을 이제 패스트트랙으로 올리는 문제일 텐데요. 그래서 그 여야 4당이 합의한 이 안을 두고 자유한국당이 이제 6탄 방어 중입니다. 뭐 유튜브에서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막 들어눕고요. 그렇죠. 온갖 구호를 다 외쳤죠. 그렇죠. 제가 봤는데 들어눕는 연습도 그 전에 미리 하더라고요. 대단하다. 자기들이 만든 법을 그런 식으로 마구 어기고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국회 선진화법을 이제 직접 만들고 아무렇지도 않게 어기고 있는데요. 이 소식을 이제 시사인 커버 스토리로 다뤘습니다. 먼저 이제 지난주 목요일부터 그러니까 4월 25일부터 오늘까지 일어난 일을 좀 간단히 정리할 텐데 김은지 기자가 준비했지만 김연희 기자가 어제까지도 현장을 지켰다고 하는데 먼저 현장 소식을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 주시고 김은지 기자가 또 바톤을 이어받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부터 현장 계속 지키면서 영상으로 실시간 페이스북 중계도 하고요. 그래서 계속 밤새도록 지켰어요. 새로운 별명 뻗치기 정무. 뻗치기 정무. 진짜 안 돼요. 정말 싫어하는데요. 안 됩니다. 근데 그거 정말 중요한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대기자. 대기자야. 웨이팅. 웨이팅을 한다. 대기자 큰 기자. 아 그 큰 의미가 아니라. 웨이팅. 그러니까 대기자. 김연희 기자. 저 대기자가 되게 너무 아직 연차가 많이 모자라고요. 우리가 얘기한 건 그 기자는 아니니까. 야 웨이팅하기 적당한 연차야. 김연희 기자뿐만이 아니라 나경희 기자와 함께 국회를 지켰었고요. 그냥 매주 나오는 그리운 이름들이 있어요. 키도에만 안 나올 뿐이지 정말 매주 출연하고 있어요. 이 친구들한테도 출연을 줘야 돼요. 진짜 그래야 될 판이에요. 어떻습니까 현장은? 저랑 나경희 기자랑 둘이 나가 있었던 게 일단은 회의가 두 개가 굴러와가지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라고 거기서는 선거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안건이 진행이 되는 회의고. 그다음에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거기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나 공수처 설치 이 부분이 논의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회의가 두 개라가지고 두 군데를 마크해야 돼서 저랑 나경희 기자랑 이렇게 둘이 나가 있었고요. 이제 어저께 패스트트랙이 다 지정이 됐죠. 근데 진짜 그야말로 뭐 영화 같다 아니면은 성동격서 이런 표현들이 어울릴만 한데 진짜 대기저 같다. 그랜드 저널리스트.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제 어제 저녁이 되면서 아 오늘은 패스트트랙 지정 강행하겠다 이렇게 예고를 하니까 그 회의를 하려면 회의실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계특위는 220호로 예정이 돼 있었고 정계특위는 445호로 예정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회의가 한 밤 10시쯤 진행될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한 7시 30분부터 그 앞에를 정말 이제 드러냈는 건가요? 네. 물샐 틈 없이 사람 이내의 전술로 정말 우린 육탄 방어하겠다 이런 각오로 막 거기 미리 이제 앉아가지고 연습도 하시고 국회의원들이 직접이요? 아니면 보좌진들을 또 압수였나요? 보좌진도 있고 국회의원들도 같이 그냥 들어두었어요. 아주 진짜 복도에 빽빽하게 들어두어 있던데요. 근데 그게 선진화법을 제대로 적용하면 다 배지가 떨어질 수도 있는 사안들이잖아요. 회의 방해하면 굉장히 중, 그러니까 적지 않은, 강하게 처벌을 받는데 그러니까 심지어 그 예찬 원내대표도 직접 내가 채증했다 끝까지 추적해서 그러니까요. 고발하겠다고 이런 얘기도 있었죠. 그거는 지금 이제 고소고발이 서로 이제 뭐 자유한국당도 하고 민주당, 정의당 쪽에서도 하고 그래서 그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거기를 정말 이제 빽빽하게 막고 있었고 저는 이제 정개특위 쪽을 마크하느라고 어저께 445호 쪽에 445호에 한 10시쯤에 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쪽에, 이쪽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이렇게 있고 이쪽에 정의당 의원들이랑 당직자들이 이렇게 대치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독재 타도 헌법수호 하면은 이쪽에서 적반하장 어이없네 이렇게 외치고 오후 안에도 또 깰 재미가 있어요. 독재 타도의 일제 타도라고 외치고 그렇죠. 그리고 헌법수호에 독도수호라고 하죠. 거기서 소리 워낙 사실 목청이 더 좋으시잖아요. 정의당 쪽 당직자분들이 기꺼리 받아 관록이 있잖아요. 이런 거에는. 타도만 들리고요. 헌법이란 말은 들리지도 않고 독도란 말이 훨씬 크게 들어요. 아무래도 그 기세에서 진짜 이렇게 수가 뭐 이쪽이 더 많을 수밖에 없는데도 전혀 안 밀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거기에 이렇게 끼어 있었는데 그 정개특위 위원장이 심상정 위원장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다른 정의당 의원들은 다 거기에 있는데 심 위원장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 뭐지 뭐지 했는데 제 옆에 있던 기자가 갑자기 카톡을 보여주더니 언니 여기 아니라고 그러면서 막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도 걔랑 같이 따라서 막 뛰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그 특위 같은 경우는 위원장이 회의장을 지정을 하면은 거기에서 회의를 개회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4층에서 그런 식으로 이제 나머지 의원들이 시선을 돌리고 시선을 돌리는 틈에 6층에 있는 바꿔버린 거예요? 네. 정무위원실에서 회의를 연 거죠. 그러니까 하도 회의도 못하게 막아버리니까 진짜 이런 일까지 벌어진 거잖아요. 그걸 보면서 정말 격세지가 80년대 이렇게 민주화 투쟁할 때 딱 그런 식이잖아요. 광화문이든 시청광장에 다 들어 누워서 이제 독재 타도를 외치거나 이러고 있을 때 이렇게 일명 그게 이제 택이 떨어진다고 하거든요. 어디로 모여 뭐 이렇게 딱 전략전술 같은 게 오는 거예요? 딱 동뜨는 분이 있으면 이제 그분을 딱 따라서 이렇게 따다닥 움직이고 이러는데 난 어제 그런 영상을 보면서 과거 추억이 다 소환이 된 것 같아요. 옛날 생각도 좋겠네요. 게릴라전이에요. 게릴라전. 네. 진짜 완전히 게릴라전이고 성동격서. 성동격서라는 말이 그때 정말 그 우화가 안 떠올릴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정개특위는 604호 정무위원 장실에서 정무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리고 그 사계특위는 원래 220호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거기가 아니고 5층에 문체위실 문화체육관관위원회 거기에서 그래가지고 그래서 회의가 열리고 패스트트랙 지정안이 통과가 된 거죠. 정말 극적이에요. 극적이에요. 정말 이걸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지 답답하고 정말 여기서 독재 타도라는 말을 외치는 분들이 그럴 자격이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금 되묻게 되는 것 같아요. 그냥 독재 타도가 이럴 때 쓰는 단어. 제 말에 그 말이에요. 새롭게 알아요. 네. 일제 타도죠. 일제 타도. 이거는 나경인 기자한테 들었는데 그분들도 이게 입에 안 익으신 거예요. 자영업당 의원들이. 독재 타도랑 헌법 수호잖아요. 근데 이게 하다가 계속 헷갈려가지고 결국 헌법 타도 독재 소. 독재 소. 그게 마치. 제대로 얘기해 드디어 제대로 본심을 들어냈네요. 본심인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그분들은 최선을 다 하셨는데 프로이트가 그랬잖아요. 이 말실수는 무의식의 반로라고. 예사롭지 않네요. 대기자답다. 뭔가 이렇게 또 빌미가 잡힐까 봐 어떤 의미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사람을 하자 나가니까. 웨이팅 퍼슨입니다. 그래도 아니고요. 그래도 아니고요. 어쨌든 이 현장 소식을 아주 생생하게 김현희 기자가 전해줬는데 어쨌든 이제 이번 사태에 대해서 저는 좀 보면서 지난번에 이제 그 표창원 의원의 어떤 발언이 유튜브를 통해서도 돌기도 했지만 이 다수의 언론들이 이제 국회 충돌이다. 뭐 동물 국회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이게 충돌이라고 보다는 일방적인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새삼 하게 됐고 네. 그렇죠. 정말 바로 잡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왜 이번에 이제 자유한국당이 국회를 이렇게 마비시키려고 하는지 좀 집중적으로 좀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은지 기자가 이제 시작해볼까요 네. 저희 시사인에서 그런 이슈로요. 다뤘는데요. 이번 주 커버스토리 기사입니다. 표지의 사진이 진짜 멋있어요. 지금 이 모습들을 보시면 이 현 상황을 잘 알 수 있는 건데요. 네. 커버스토리 제목이 연합정치 판을 흔들다라고 하고요. 정치 분야만 아주 오랫동안 취재했던 저희 청관율 기자가 깊이 있는 분석을 했습니다. 저도 되게 재밌게 이 기사를 읽었는데 그러니까 이 큰 판을 흔드는 게 자유한국당이다라고 명확하게 명시를 하고 있는 거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 패스트트랙은 크게 두 가지 그러니까 선거제도 개혁과 공수처 및 검경수사권 조정안 이렇게 돌아가게 되는데 네. 그래서 국회가 아까 김연희 기자가 이야기해줬던 것처럼 정치개혁특위와 사법개혁특위 이렇게 큰 축에 돌아가게 되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이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공약이라고 할 수 있는 공수처 설치와 같은 개혁법안에 주목하면서 그러니까 이것들을 받기 위해서 선거법을 일정 부분 내줬다라는 평가들이 많다라고 하는데 오히려 청 기자는 선거제도 개혁이 더 핵심이다라고 이번 사안들을 짚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통과가 된다면 앞으로 한국 정치가 요동치게 될 아주 중요한 사건이다라고 하는 건데 20대 국회가에서 한 일 중에 가장 큰 일이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번 합의를 주도한 민주당이 앞으로 선거에서 어떻게 보면 명백하게 의석이 줄 수 있는 거거든요. 이 선거제도가 도입이 되게 되면 그런데 보통 민주당이 이런 행동을 계속한 건 말씀하신 대로 검찰개혁을 위해서 선거제도를 내줬다라는 평가가 일반적이었는데 그게 아니다라는 얘기인데 왜 이런 평가를 청 기자는 내렸을까요? 그러니까 더 큰 판을 봤다라고 하면 되는 건데요. 기사가 꽤 길게 재미있게 나와 있으니까 우선 보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또 요지원은행에서 시사인 정기구동 커버 스토리로서 보셔야 되는 그 맛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제가 짧게 좀 예고만 드리면 이 기사를 보면 핵심적인 인물 세 사람으로서 더불어민주당의 홍영표 원내대표 그리고 이철희 원내수석부대표 그리고 사계특위 간사인 김종민 의원의 전략들을 세밀하게 취재를 했는데요. 정말 기사가 삼국지 같은 책을 읽는 것 마냥 이 사람들의 질약과 생각 같은 것들이 막 나오거든요. 잘 판다 김은지. 재밌습니다. 청광열 기자가 엄청 좋아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들이 비례성 강화를 핵심으로 내용을 담는 이야기들을 왜 이렇게 강조했느냐 손해도 볼 수 있는 내용들을 왜 강조했을까에 대한 이야기들을요. 그러니까 이게 결과적으로는 비례성을 강화하기 때문에 다수당 그러니까 지금의 양당은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이긴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다당제가 왜 민주당에게도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와 있습니다. 왜 도움이 될까요? 네. 그러니까 비례성이 올라가게 되면요. 민주당은 다수파는 못 되지만 진보파 전체가 넉넉한 다수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게 이철희 원내수석 부대표의 전략 설명이라고 하는데요. 그렇군요. 어차피 단독 집권을 해봤자 100석이 넘는 제1야당을 막아서지 못하면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죠. 맞아요. 뭐도 못한다라고 하는 건데요. 그렇게 되려면 결국은 진보파 전체의 파일을 키워야 된다라는 문제의식에서 이번 선거제도 개혁안이 아주 중요하다라는 판단을 했다라는 거고요.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일견 민주당이 좀 손해를 보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이 비례성을 강화하는 것이 전체판을 위해서 좋다라고 판단했다는 거예요. 그렇군요. 이런 대목에서 저도 약을 좀 더 팔아봐야 되는데 이게 바로 정통시상 주간지 시사인만이 볼 수 있는 새로운 관점이 아니겠습니까? 아 대단하네요. 천 기자 훌륭해요. 그러니까 이 기사에는 그런 내용까지 쓰여있지는 않은데요. 결과적으로 제가 아니요. 앞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앞부분은 있는데 그러니까 천 기자가 아마 이렇게까지 센 표현을 쓰진 못한 것 같은데 제가 이 기사를 읽기에는 결과적으로 이번 선거제도 개혁은 자유한국당을 고립시킬 수까지 있는 엄청난 아니다라고 보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이 이렇게 극렬하게 반발하는 이유도 자기들도 그걸 알기 때문이다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보이는 건데요. 자유한국당이 생존권 투쟁을 지금 벌고 있는 거네요. 여기도 지금 이 민주당 못지않게 지금 아주 제대로 된 지략과 어떤 이런 게 딱 빛나네요. 청관율이 쓰고 이면을 아주 깨알같이 설명해주는 김에 찍을 수 있습니다. 저의 역할인가요? 아 이걸 다 읽을 수가 있습니다. 어쨌건 여러분들께서도 이번 선거제도가 통과되면 한국 정치의 큰 어떤 구조적인 변화가 예견된다는 청관율 기자의 커버 스토리를 좀 잘 꼼꼼히 살펴봐야 될 텐데 그렇게 될까요? 어떨 것 같아요? 김은지 기자. 우선은 이게 기대감이 큰 상황인데요. 패스트트레이크를 탄다라고 하는 것이 하지만 그게 끝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끝까지 왜 그런 말이 있잖아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안심할 수 있는 건 아닌데요. 이게 최장 330일이 걸리거든요. 그 사이에 또 어떤 변화가 있을지 모르고요. 각 당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또 다른 선택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세심하게 조심히 보살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렇군요. 게다가 최종 본회의 단계에서 지역구 축소로 피해를 볼 수 있는 의원들이 반란표까지 던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요. 마지막까지 잘 살펴야 되겠지만 어쨌건 간에 이것이 한국 정치의 커다란 변화를 시작하게 하는 하나의 선거제도 개혁이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그것이 지금까지의 양당제 구조를 깨고 비례성을 강화해서 진보파를 좀 더 성숙시킬 수 있는 기회다라고는 볼 수 있는 거죠. 양심이 있는 국회의원이라면 정말 국민만 바라보고 또 정말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제대로 된 논의와 표를 던지는 것이 앞으로 가장 기본적인 책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김현희 기자는 앞으로도 계속 대기자로서 그랜드 저널리스트 하실 텐데 또 별명부터 또 추가됐어요. 두 개가 추가됐어요. 아니 좀 이렇게 나왔는데 하나도 마음에 드는 게 없다고요. 까다로운 그랜드 저널리스트 계속 웨이팅하시길 바랄게요. 별명도 웨이팅 별명도 웨이팅하시길 바랄게요. 이러면 안 돼. 자꾸 웨이팅하게 돼. 앞으로도 여의도에서 또 여의도발 소식이 어떤 것들이 들릴지 김현희 기자와 김현희 기자의 활약을 좀 주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자 김현희 기자가 두 사람을 합쳐주신 거죠? 합이자. 지금 이제 그래. 니들 둘이 다 해. 그래서 이제 김현희 기자가 다음 소식을 전해줄 텐데 지난주에 출장을 다녔어요. 네. 진주 다녔다고요. 네. 경남 진주를 다녀왔는데요. 아마 다들 기억하실 텐데 일명 진주 방아가 살인사건 4월 17일 새벽에 발생했던 사건이죠. 그 후를 취재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자고 일어나니까 이 황망한 뉴스를 접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정말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이게 경남 진주의 한 아파트에서 새벽에 범행이 발생을 해서 5명이 죽고 6명은 부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을 했어요. 특히나 근데 그 범인이 이 아파트에 살던 안인득이라는 사람이고 그 새벽에 자신의 집에 불을 질러가지고 계속 화재 경보를 듣고 이제 주민들이 다급하게 대피를 하잖아요. 그래서 근데 거기가 복도식 아파트라가지고 그 계단이 중앙에 하나밖에 없는데 이제 사람들이 엘리베이터를 안 타고 그 계단으로 내려오니까 그 층계참에 있다가 칼에 휘둘려가지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을 해치게 된 거죠. 나중에 보니까 돌아가신 분들이 모두 노인여서 그래요. 그래서 더 안타까웠어요. 장애인이나 청소년 또 어린이까지 있어가지고 정말 안타까움을 더하게 했습니다. 정말 이 참담하다라는 표현이 가장 적절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일인데 이런 일이 불거지면 문제가 된 게 범인 아닌데 조현병을 환자였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서 조현병에 대해서도 이제 많이 관심을 갖게 되죠. 네. 굉장히 조현병 공포 포비아라고 할 만큼 또 그 사건으로 인해서 이 정신질환자 관리라든지 아니면 정신질환자들이 범법자가 될 수 있다는 공포가 굉장히 커졌는데 그 이후에도 관련한 조현병 관련한 뉴스들이 계속 있었어요. 범죄가 네. 그 다음 주에도 살해 사건이 한 번 있었고 그렇죠. 그렇죠. 이게 굉장히 조심스럽게 좀 접근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일단 이 안인득이라는 범인은 조현병 환자는 맞습니다. 경찰 조사로 범인의 신원이 드러났는데 2010년에 벌써 이제 9년 전이죠. 그때 진주의 길가에서 행인을 흉기로 위협하는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졌었는데 당시 재판에서 그 재판부가 심신미약이다. 그때 편집형 정신분열증이라고 판단을 했는데요. 심신미약이 인정돼서 보호관자령을 받아가지고 감옥에 수감되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이후에도 2011년부터 2016년 7월까지 진주시의 한 정신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었고요. 그런데 문제는 사실 그 이후인데요. 이 사람이 2016년부터 정신과 치료를 받지 않고 고립돼서 방치된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 집에서도 이제 가족 없이 혼자 살게 되고 저희가 이번에 이광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글도 같이 쓸게 됐는데 그 부분 말씀에 따르면 조현병 자체가 위험한 게 아니라 치료받지 않고 방치돼서 조현병의 증상을 키워가는 그런 사람들이 위험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되게 이 사건 이후에 정신질환자를 범죄자 취급하는 보도들이 쏟아졌는데 이게 더 위험할 수 있는 게 오히려 이렇게 정신질환자가 범인이다. 위험한 사람이다. 라고 낙인을 찍어버리면 그만큼 이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집으로 숨게 만들고 또 치료로부터 멀어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나쁜 낙인 효과가 전혀 실효성 있는 문제 진단이라든지 대책이 아닌 거죠. 우울증도 마찬가지잖아요. 우울증 환자들이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도 이렇게 사회적으로 낙인을 찍고 사실 이제 이 정신질환 자체가 범죄와 연관성이 그렇게 높다기보다는 방치되고 치료가 되지 않았을 때 이제 그게 범죄와 연관성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좀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제 유족들 사이에서는 인재다 이런 말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도 그럴 게 이 안인득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어느 날 범죄를 저지른 게 아니라 4월 17일에 이 사건이 있기 전에 이미 안인득의 어떤 기행 같은 거에 대해서 경찰 신고가 여러 번 들어갔었어요. 근데 그 신고가 지난해 9월부터 시작이 됐는데 그때부터 따지면 총 8건이 들어가는데요. 특히 안인득 씨 바로 윗집에 사는 주민 같은 아파트 주민 그분이 다섯 차례를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해 9월에 이 위층 주민인 강아무누깨 씨가 안 씨가 자기 집 앞에 인분을 뿌렸다라고 해서 첫 신고가 들어가게 돼요. 사실 그 인분을 뿌린 게 문제가 아니라 저도 이 뉴스로 관심 있게 보니까 그 윗집에 사는 여고생을 그렇게 위협을 하고 그 여고생을 쫓아서 뛰쳐 올라가고 그렇게 오물을 투척하고 이랬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 힐상까지 당했으니까 그 여역성은 그 유가족들 얼마나 비참할까요. 그 CCTV 영상을 많이들 보셨을 텐데요. 그러니까 여고생이 아파트 복도로 황급하게 뛰어와서 현관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잠시 뒤에 그 안인득이 나타나서 벨을 누르고 그러고 나서 안에서 반응이 없으니까 이제 저쪽에 안 보이는 쪽에 가가지고 잠깐 이제 숨어서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다가 얼마나 무서워요. 그 다음에 다시 올라와가지고 이제 오물을 투척하고 이런 영상이 되게 찍혔는데 그 CCTV를 그러니까 어떤 경찰에서 치안 보호를 위해서 설치를 해준 게 아니라 이분들이 직접 그 설치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얘기를 조금 들어보면 지난해 9월 이후부터 이제 안 씨의 괴롭힘이 계속된 거예요. 뭐 오물투척도 하고 위에서 너네가 벌레를 버린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괴롭히게 되고 근데 경찰이 나왔다가는 증거가 필요하다라면서 계속 단순히 종결 처리하고서는 돌아가기를 반복하니까 이분들이 지난 3월에 CCTV를 직접 설치를 한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주에 그 안인득 위층 이 주민집에 직접 가봤는데 아 그렇군요. 실제로 그 앞에 CCTV가 보이고요. 그때 그 찍힌 오물이 뭐냐면 간장이랑 식초를 섞어서 투척한 거거든요. 근데 그 까만색 그 오물이 CCTV에 눌러붙어 있는 그것도 이제 남아있어요. 참... 그러니까 정말 징후가 확실하게 있었으면 그러니까요. 전혀 막지 못했던 끔찍한 일이네요. 이 가족들이 진짜 애가 탔을 것 같아요. 신고를 계속해도 달라지는 게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번 사건도 그렇지만 경찰에 대한 주민들도 그렇고 좀 공분을 사게 된 원인도 바로 이런 데 있는 거 아니에요. 수차례 이렇게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건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응을 못했다는 건데 그러니까 다섯 번이나 신고를 했는데도 결국 이 집에 살고 있던 여자 고등학생은 이번 사건으로 목숨을 잃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집 사연이 좀 들어보면은 더 안타까운 게 그러니까 가족이 두 명이었어요. 근데 이 여고생이랑 큰어머니랑 같이 살았는데 그러니까 이 여고생이 최양이라고 한 최 씨인데 이 최양이 초등학교 때 부모님이 이혼을 하셔가지고 그 이후부터 큰어머니가 이 최양을 맡아서 키워주시게 된 거예요. 근데 최양이 뇌변변 장애도 있고 시각장애도 있어가지고 좀 몸이 좋지 않은데 그 최양의 오빠 말에 따르면은 그러니까 큰어머니가 되게 지극정성으로 돌봐서 동생의 장애가 되게 많이 호전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두 분이서 어쨌든 알콩달콩 살아가는 집이었는데 밑에 층에 그렇게 이상한 사람이 이제 오게 되고 여러 차례 신고를 했는데도 경찰이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해주지 않고 그래서 이제 그 최양 유가족들은 경찰의 대응이 특히 부적절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러니까 유가족들이 신고를 해가지고 경찰이 출동해서 오더니 이 최양의 큰어머니한테 아 무슨 일 하시냐고 해가지고 식당 일 한다 그랬더니 식당 아줌마라면서 무시하는 식으로 이렇게 좀 대하고 참나 여기가 이제 그 LH 임대 아파트인데 또 출동해가지고 아 이 아파트 얼마냐 들어가려면 자격이 어찌되냐 어머? 뭐 이런 거를 묻고 그 다음에 와가지고 아 어차피 이런 식의 신고는 제대로 수사가 잘 안 되니까 그냥 그 아래층 사람이랑 화해해라 잘 지내라 이런 식으로 하고 갔다는 거예요. 유가족이 정말 원통할 것 같아요 진짜. 네. 그러니까 경찰 입장에서는 이게 뭐 통상적인 그냥 주민 간의 뭐 이렇게 분쟁 갈등 이런 걸 볼 수도 있지만 신고해서 그러니까 경찰에 신고를 해서 출동했는데 이런 대응을 대답을 받으면 그러니까요. 어이가 없죠. 아니 근데 생각해보세요. 경찰이 정말 이건 욕을 먹어도 뭐라고 할 말이 없는 게 주민들을 보호하고 그게 이제 경찰의 역할인데 심지어 그 여덟 번이나 신고를 했는데 이런 거에 적절하게 대응을 못 했다. 아니 아니 정신이 여덟 번씩 어떻게 신고를 했겠어요. 난 진짜 나도 이렇게 화가 나서 말도 안 나오네. 그러니까 그게 너무 징후적이고 사실은 한두 번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똑같은 사람에 대한 그런 문제 제기가 있으면 다 들여다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좀 가족들도 이거를 경찰이 정말 성심성의껏 살피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다가 이런 사고가 났다고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울부짖으면서 부자 동네에서 이런 일 있었으면 이렇게 했겠냐고 하는 얘기가 그러니까 무전 유죄 유죄라는 말을 사람들이 실감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저도 취재하면서 사실 좀 지우기가 어려웠는데 경찰은 이런 상황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나요? 이렇게 여덟 번이나 신고하고 이랬으면 해도 특별히 대응을 안 한 거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뾰족하게 지금까지 말하는 건 없는데 어쨌든 이 안인득에 대한 수사와 병행해가지고 지금 그 지방관할경찰청인 경남지방경찰청에서 진주경찰서와 그 저기 계양파출소라고 사실 그 아파트에서 불과 200미터 떨어져 있어요. 굉장히 가까운데 그 파출소에서 안씨 관련 신고를 적절하게 대응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진상조사 중이고요. 또 주민들 반응도 좀 비슷해요. 그러니까 언론에서는 조현병에 대한 얘기로 떠들썩하지만 주민들은 오히려 이 공권력의 부재 같은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지금 워낙 주민들이 입은 정신적 트라우마가 크니까 트라우마가 엄청 크다고 거기에 이제 우리 집인데도 무서워서 못 가겠다 하시는 분들이 낮에 밖에 이렇게 떠들다가 겨우 밤에 들어가시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이 주민들을 직접 상담한 정신과 의사분한테 제가 말을 들어봤는데 그러니까 오히려 조현병에 대해서 묻는 주민은 한 사람도 없었다. 그래서 주민들이 보기에 이 사건이라는 거는 우리 동네에 이상한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을 신고를 했는데 아무런 보호를 받지도 못하고 피해를 당한 사건이다. 그러니까 정말 왜 사람들이 가끔 놀라면 엄마야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그 엄마가 늘 보호해 주었고 이런 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이 치안 경찰이 이렇게 우리를 지켜줄 거다. 최선의 안전을 유지해 줄 거다라는 믿음이 한꺼번에 무너져버린 거니까 사실 그 심리적으로 견딜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죠. 그런데 이게 집단적인 트라우마가 생긴 거고 정말 안타까운 일인데요. 어쨌건 이제 여기서 그래도 우리가 조금 사실 여기 어려운 일을 겪으면서도 진주의 많은 주민분들이 그래도 잘 판단하고 계신 것처럼 조현병 자체가 아주 위험하고 이게 범죄와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건 아니니까 또 주변에 그런 병을 앓고 계신 분들도 이럴 때 오히려 자꾸 위축되고 숨지 마시고 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치료도 받으시고. 그런데 문제는 이런 병은 사실 개인이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가족들도 힘들고 그러니까 국가적인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조금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런 문제는 정말 경찰 스스로가 자성의 목소리를 높여서 일벌 뵙게 해야 해요. 어디 가서 지금 식당 아줌마 이런 식당. 말도 안 하죠. 하여간 나 김현희 기자는 고생 많이 했어요. 동네에 가서 진주까지 가서. CCTV와 그리고 깨알같이 가까이 있는 경찰서 위치까지도 체크하고 왔으니까요. 디테일들이 살아있는 취재를 들으니까 더 이게 얼마나 문제인지 알 수 있네요. 좋으시겠어요. 김현희 기자가 이렇게 칭찬하고. 점점 대기자가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랜드로 지금 한 발짝 다가갔네요. 그랜드로 지금 한 발짝 다가갔네요. 하루에도 몇 번씩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웨이팅과 그랜드를 오고 하는 기자. 저로서도 조금 혼란스러운 사건이긴 했는데 조현병이 전혀 원인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거에 대한 너무 과도한 공포로 좀 더 우리가 정말로 봐야 하는 공포를 보지 못하면 안 된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정말 안타까운데 유교적 여러분들께서도. 네. 좀 너무 안타까워요. 벌써 이사 가신 유가족도 있어요. 뭐라고 위로를 해드려야 될지 어떤 말이 위로가 될지 감히 온기가 나지 않지만 좀 기운을 내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또 저희들도 함께 응원하고 이후에도 이제 이런 경우에 어떤 스트레스 장애라고 하죠. 외상후 장애 이런 것들을 좀 취재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할 일이 많아요. 김은혁 기자. 또 진주로 가야 될 수도 있겠는데요. 아이템 던져주셨어요. 지금 사장님께서. 한 번 더 가보세요. 웃음을 잃었네요. 다음으로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애정이 왔다 갔다. 대기자에서도 왔다 갔다. 다음은 윤현선 에디터가 준비한 거죠. 어떤 걸 준비하셨어요? 이 방송을 듣게 되실 날이 5월 1일인데요. 5월 1일은 저희가 메이데이라고도 하죠. 근로자의 날입니다. 부디 직장이 아니라 집에서 쉬면서 이 방송을 듣고 계셨으면 좋겠는데요. 근로자의 날을 맞이해서 오늘은 좀 특별한 기사를 가져왔습니다. 저희 시사인의 실리는 기구인데요. 지금 여기에 노동이라는 제목의 기구입니다. 다양한 필자들이 노동자들의 삶이나 애환 또 노동자라면 반드시 보호받아야 할 권리에 관해서 글을 신는 코너인데요. 이번 주에는 양지훈 변호사의 글이 실렸고요. 제목은 안녕하세요. 저는 불평사원입니다만. 아 그래요? 제목이 되게 재밌어요. 그 불평사원 이게 뭔가 이렇게 정말 매사에 불만이 많아가지고 아우 슈욱 이렇게 이걸 달고 다니는 사람인지 어떤 사원이 불평사원인가요? 네. 그 보통 이제 사측에서 사원들을 관리를 할 거 아니에요. 관리를 할 때 가장 요주의 인물로 여기는 것은 이제 아무래도 성과를 잘 내지 못하는 저성과자들을 이제 주로 관리를 할 텐데요. 단순히 이제 저성과자를 관리하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보통 이상의 성과를 보이는 사원임에도 불구하고 회사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을 별도로 분류하는 회사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들은 이제 불평사원이다 이렇게 정해두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최근에 한 대기업의 내부 인사관리 문건이 보도가 된 바가 있는데요. 그 문건 안에서 등장한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여기 이제 다 직장생활 같은 직장에 계시니까 세 분 눈 감고 나는 우리 회사에서 불평사원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한 번 들어보시죠. 눈을 감아도 카메라 회사가 있나요? 지금 뭐 하시는 거죠? 우리만 모르고 다 알아. 아니 그거 재밌잖아. 노가 불평사원일 가능성이 좀 있어요? 네 알겠어요. 너무 민감한 주제예요. 알겠습니다. 얘구만. 같은 회사 사람들끼리 지금 앉아가지고. 좀 있어. 자꾸 이렇게 꽂히게 하는 거 좀 불평이 많죠? 불만도 있고. 국장한테 불만이 있겠죠? 회사에 불만이 있다기보다는. 그러니까 불평사원이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불평이 아니라 타당한 의견이 있으시죠? 네. 문제제기죠. 불평사원 맞네. 예를 들어서 이제 성과를 내지 못하는 저성과자를 관리하는 거는 뭐 조금 이윤을 추구하는 회사에서 뭐 이해가 될 수 있지요. 그것도 끌어올려야 된다라는 건 뭐 이해할 수 있는데 불평사원을 따로 관리한다는 건 좀 사실 이건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네. 제 생각도 그런데요. 필자인 양 변호사도 같은 생각이십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회사라는 관료제 조직에 우겨넣어져서 일을 하는 경우에 불평이나 불만이 없을 수는 없지 않느냐 이런 내용이 그 기고에 나와 있고요. 또 노동자가 회사 조직에서 티끌만큼의 이견도 발설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데요. 회사의 불평사원 관리 과정이 또 하나의 문제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성과자를 선별하거나 관리하는 경우는 이제 비교적 그 과정이 투명한 편이겠죠. 왜냐하면 회사 나름의 기준이나 인사평가 시스템에 의해서 관리가 될 테니까요. 그런데 불평사원을 관리하는 것은 아주 은밀하고 불공정하게 아주 심지어 불법까지 자행하면서 진행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원들의 술자리 뒷담하나 휴게실 잡담 같은 걸 은밀하게 수집을 하기도 하고 사내 메신저나 이메일을 염탐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건 아예 불법이라고요. 우리가 이제 왜 그 소설 1784 보면 빅브라더라는 캐릭터가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회사라는 그 큰 조직의 힘을 이용해서 노동자 개인을 정말 이렇게 염탐하고 또 이렇게 분류하고 관리하고 이럴 수 있나 이런 생각을 들게 하는 재밌는 기사네요. 네. 그러니까 회사라는 큰 조직 앞에 선 노동자 개인은 이제 아무 힘도 쓰지 못하는 초라한 존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이번 기고를 읽으면서 제가 들었는데요. 사실 지금도 누군가는 이제 불평사원으로 분류되지 않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을 텐데 우리 모두가 이제 개인의 존엄과 개성을 가진 노동자로서 조직의 구성원이 될 수 있는 날이 언젠가 이제 꼭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가끔 어떤 기념일이나 뭐 이런 걸 이렇게 보면 그냥 쉬는 날이 아니라 그 의미를 좀 되새겨봐야 될 텐데요. 이 5월 첫날 5월 1일을 메이데이 이제 노동절이라고 했는데 이 메이데이의 의미를 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5월 1일 날 뭐 하실 거예요? 출근합니다. 아 그래요? 불편해 받으시는데? 어쨌건 여러분들. 마감은 하네요. 아 그래요? 그래도 저희 회사 사랑하시죠. 아 예. 그러면 안 되겠어. 여러분 시사인 많이 사랑해주세요. 시사인 좋은 회사입니다. 그래요. 이렇게 정말 웃으면서 이야기하는 불병은 아니고 불만이 있는 사원들끼리 함께 만드는 시사인 팟캐스트. 오늘 시사인 인사 뉴스픽 함께 해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어려운 현장에서도 열심히 뛰면서 웃음을 잃지 않고 활기차게 시작해봤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늘 시사인과 함께 건강한 하루 그리고 건강한 한 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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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